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보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구매했는데 함량 물어보면 다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네네네 어떤 함량이 궁금하실까요 고객님 스테인이나 뭐 유효성분 함량 그 함량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세페이지를 수정한 부분에 있어요 상세페이지 하단 부분에 유효성분에 대한 함량이 나와있어가지고요 정확한 함량 안내는 이제 타사에 조금 자가 고유기술이랑 제조관련 조성물로 이제 인해서 경쟁사나 카피제품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함량 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고객님 루테인 함량 같은 거는 따로 안 적혀있는 건가요? 루테인이 마리골드 추출물이랑 같은 의미로 말씀드린 거여가지고 여기 그 Q&A 보니까 답변에 루테인 함량 적혀있는 거 같긴 하던데 네네 다른 건가요? 일단은 루테인이라는 게 마리골드 추출물에서 나오는 유효성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안내 도와드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안내드리기로는 루테인은 한정 기준으로 10에서 30mg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마리골드 추출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한 통 기준이어가지고 조금 다르게 확인하신 거 같아요 고객님 그래서 한정 기준으로는 10에서 30mg 이상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그 환불도 된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환불 원하면 해주시는 건가요? 아 네 만약에 이 제품 급여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경우라면 저희가 그동안 제품 불만족하셨을 경우에 한 통당 한 알이라도 남아있고 반품 배송비 6,000원 부담해주시면 언제든지 반품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반품 희망하실 경우에 남은 제품에 한해서 반품 도와드리고 있어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하나 샀는데 여기 루테인 함량이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확인 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루테인 함량 문의이신데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고객님께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 혹시 어떤 방법이 편하실까요? 아 여기 바로 확인이 안되는 걸까요? 네네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안내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Q&A? 여기 상품 구매 사이트에 네네 거기에도 문의해주셨을까요? 되있더라고요 문의가 여기 함류량은 0.6ppm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요거는 다른 내용인가요? 예전에 만약에 다른 고객님이 동일한 문의를 해주셨다면 그 답변이 맞습니다 고객님 혹시 그 0.6ppm이 단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이 부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다시 했는데 루테인 함량은 0.6ppm이 맞고요 그 ppm 단위가 농도를 뜻하는 함유 단위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그거는 1g 뭐 이런 걸로는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저희도 지금 이제 어쨌든 단위 변환이 필요한 부분이시라고 하면 퍼센테이지로는 변환이 가능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0.0006% 이 정도로 확인되시는데요 제품의 0.0006% 네 네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변환했을 땐 그렇게 확인이 되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네 제품이 루테인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루테인이 특화된 상품이긴 하나 뭐 그 고객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의 그 함유량이 들어가야지 이제 좀 더 아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고객님께서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시라면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바로 답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눈에 좋은 거 그거 구매했는데 뭐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유효성분 뭐 함량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뭐 혹시 여쭤보면은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건지 혹시 원료에 성분 함량 확인이 필요하신 건가요? 눈에 좋은 루테인이라던가 뭐 이런 거 아 잠시만요 네 고객님 그 메인 성분이 루테인이고요 네 한 봉지에 660mg 함유되어 있어요 나머지 원료들은 제조사 대입이라 네 자세하게는 오픈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660mg 인가요? 네 여기 그 사이트에 마리고인드 추출물 해가지고 여기에 루테인 45,000mg 있는 거는 이건 뭔가요? 메인 사이트 있잖아요 아 네 잠시만요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세한 부분 다시 한번 제조사 통해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XX 사이트 아닌가요? 맞는데 저희가 제조를 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제조사가 요거를 또 다른 데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제조사가 있어요 저희가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제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 사이트 자체를 관리하시는 거는 XX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는 잘못 적혀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함량이 맞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사에 확인을 하고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아까는 그거는 제조사 통해서 확인이 된 걸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저한테? 담당 부서에서 전달 주신 내용인데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상의한 게 있어서 정확하게 제조사의 루테인 45,000mg 함량이 맞는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담당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전 상담사분이 조금 신입분이라서 미흡하게 상담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통화 요청을 주셔서 제가 직접 전화드렸는데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리골드 꽃의 출물 관련해서 내용은 네네 그 메리골드라는 꽃에서 이런 성분들이 나오고 이런 거에 예방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저희 XXX 제품에는 50알 60알 사이에 150g 중량에 맞춰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인 한 알에 10ml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용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용량은 600ml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있는 거는 꽃에서 이만큼이나 나온다고 그런... 네 꽃에서 이런 루테인의 원료가 이만큼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원료를 사용하고 이 꽃에 대한 그 원료 추출물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오해의 소질을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